월취야, 얼마 전에 내가 너한테 새 임무를 줬잖아. 외국인이 한국말을 들을 때 가게를 카게로 듣고 내를 대로 듣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 좀 알아냈어?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만든 이론은 있는데 아직은 이 이론에 대해서 테스트할 게 많아. 이론? 설명 좀 해줄래? 우선 내가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, 영어는 그나마 좀 익숙하긴 하지만 비교 대상에 한계가 있어. 그래도 암튼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단 한국어에서는 가 라는 발음이랑 카 라는 발음의 가장 큰 차이는 입에서 내보내는 바람의 강도야. 입에 손을 대고 비교해봐. 가, 카 가, 카 이 차이는 아 라는 발음이랑 하 라는 발음의 차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. 하를 발음할 때 모간 깊은 곳에서 바람을 강하게 내보내잖아. 카 라는 발음을 할 때도 똑같아. 아, 하 가, 카 근데 기역이랑 키읕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흔히 g와 k로 표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어에서 g와 k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역, 키역의 차이와는 달라.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역 발음을 할 때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톡 터지는 듯한 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k로 인식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들에게는 가, 카 둘 다 k로 들리고 g로 들리게 하려면 가 혀와 입천장 사이에 힘을 살짝 더 줘서 톡 터지는 듯한 소리를 완전히 뺀 채로 발음해야 돼. 가 이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까 처럼 발음하게 되니까 주의해야 돼. 그러니까 카 가 가 이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 두 경우는 앞부분에 살짝 톡 터지는 듯한 소리가 그래프에도 나타나는데 가 라는 소리에는 그런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타나지 않아. 하지만 우리 같은 한국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 가 목 안쪽 깊은 곳에서 강하게 내보내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기억으로 들려. 즉 카 라는 소리랑 가 라는 소리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구분해서 인식하지만 가 라는 소리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기억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K로 분류가 돼 소리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. 오 좋아 근데 가게라는 단어를 카게로 듣는 외국인이 많다고 했잖아. 근데 왜 하나는 K로 들리고 다른 하나는 기억으로 들리는지 설명할 수 있어? 왜 이 둘을 다르게 듣는지?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할 때의 단어의 첫 음절은 바람을 좀 강하게 내보내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. 그래서 살짝 톡 터지는 듯한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낸다든지 해서 말이야. 가게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주주 도둑 부부 이런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도 영어 쓰는 사람들에겐 추주 토둑 부부 이렇게 들릴 수 있어.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이 첫 자음들이 J D B로 들리게 하려면 주주가 아니라 주주 도둑이 아니라 도둑 부부가 아니라 무부 이런 식으로 첫 음절을 시작할 때 살짝 터지는 듯한 소리를 완전히 뺀 채로 발음해야 돼. 좋아. 그럼 다음 질문. 내를 내라고 듣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뭘까? 그거에 대해선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라고 발음할 때 혀끝이랑 입천장 사이를 붙였다가 떼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약간의 니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서 대 라고 확실하게 디귿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니은으로 인식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에 비교적 민감해서 앤 발음을 할 때 니 소리가 약간이라도 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발음하는 것 같아. 네 네 우리 귀엔 둘 다 니은으로 들리지? 하지만 영어 쓰는 사람들에겐 앞에 거는 어쩌면 니로 들릴지도 몰라. 네 네 미음과 비읍도 마찬가지야. 말 말 좋아. 네 이론이 맞든 틀리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.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을 거야. 아 그리고 또 뭐 하나 알아보라고 한 게 있지 않았나 혹시? 시옷과 쌍시옷 구분을 어려워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거? 어 그거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해. 그럼 그거에 대해선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자.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리을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. 리을 발음? 어 알았어.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. 어 또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